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굉장히 많은 커버를 하는군요. 벌써 두 번째 커버, Be the Man님의 Nealism. 제가 옛날에 학교 축제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곡이에요. 이걸로 또 휘날렸었는데 또 그때는 제이홉이 아닌 정호석 안녕하세요 레인 이즈미 센터 처음과 끝 모두 다 센터인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오늘의 영국씨 마지막이죠 티비와드 마지막 정소리 아 예 정소리 아 또 정소리 맞네요 오늘 정오로도 있나요? 그렇죠 아 제가 드디어 21살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정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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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성 랩둥이 버섯 아 진영이 생활 오 멋있다 그래 이 정도면 양호하다 원래 원래대로 사연아 진짜 오케이 이제 3시간 끝났다 수고했다 얘들아 수고했다 야 이제 뭐 공식적으로 속상으로는 커버는 다 끝난 거고 수고했다 본무대만 남았으니까 질팡이 다 막살았다 본무대 중요하니까